안성 서운산 성남사에 왔습니다. 눈을 가만히 떠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청산 화이팅! 여기는 눈이 있어 서운산에 왔습니다 여행을 도착합니다 신경란에 왔습니다 여행을 도착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여행을 도착합니다 이 집은 저 빙팔 얼었어 얼었어 그 맛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빨라?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화면에다가 안쪽쪽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안쪽을 한 말이야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고 그래야 TV에 나온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더 밝아? 안주 덜어내야 돼 무겁다 아침이 덥지? 벗어 여기가 어디냐 성남사에서 1km 왔습니다 정상 1.7km 와야되네요 대비 방망이 벌써 도사님이 나타나셨네 금방 정상 2.5km 정상 3.5km 정상 3.5km 아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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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ёл지 휴식 신우야 우와 여기도 완전 좋고 옹호가 있어 축하해 보장 네 오 동의 이쪽 여기 셀카 Management 어디야 tore 여기 어디있냐 여기가 어디냐 정상이 800미터 남았군요. 벌써 왔어? 올라가는거에요 내려오는거에요. 안성 서운산에 왔습니다. 덮어 덮어 덮어. 잡히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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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로 가면 돼 야 내려와 내려와 빨리 인생은 인생은 어? 야 내려와 내려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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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 안 눈들어 앉아 아 멋집니다 가자 청산으로 와 청산으로 와 멋져요 멋져요 난 사진 못 찍어 여기다 멋져요 내가 찍어줄게 화이팅 하하하하 우리네 찾기 맨날까지 가자 자 위험한 일이에요 가취 됐어? 됐어 나이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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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직 눈이 많이 남았네 흐흫 어메 시 완전 비급하니네 이거 내려갈 때 알겠지 타고 내려갔다 그때 지정이가 앞에서 잘 간다 이리 주세요 아아 아아 이야아 갑시다 흐흐흐흐흐흐흐 야 너 안성 살지? 안성 살지? 어디서 많이 보내갔다 할 때? 너 안성목이 생활품들이 고기 뒷집에 사는 거 아니? 멍멍이가 왔어 3월 초에 눈이 있습니다 와 여기 아이스커피가 있어요 여기 아이스커피가 있어요 혼자 비만 있어 공주자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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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아 아아 야아 어디에 정상입니까? 아아 아아 아 아 아 여기가 어디에요? 안보여요 괜찮아요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 아 아 아 서운산 정상 하나 더 올랐어 5,4 7,4m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기 안성 서운산 정상에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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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 서운산 정상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안성 서운산에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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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산 정상에 왔습니다 여기가 서운산성 이군요 맛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서운산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왜이렇게 불거운거야 그 집은 왜이렇게 불거워 누가 넘어졌어 나 보기보다 되게 연약한데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까 그랬거든 뭐라고 사진이 잘 나오려면 금치가 있어야 된다고 면적이 넓으니까 사진이 당연히 잘 나올래 얘들은 뭐냐 이거 얘들은 뭐야 너희들은 뭐니 서운산 산행쿠스가 아주 편하고 좋은데요 정상에서 청룡사방향으로 갑니다 청룡사가 2.5km를 가야되네요 아니요 엽돈채? 청룡사가 2.5km 청룡사가 2.5km 왜? 무슨 바가지나 먹는다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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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요 어이구 나도 헬기 한번 타보자 올라올 때 체조 안 했으니까 여기서 체조 한 번 왔어요 원래 워킹 하다 중간에 몸을 풀어주는게 화산길에 안전하는거죠 잠깐만 신득인 건물들 이렇게 하늘로 쳐들어 봐요 쳐들어 봐요 여기 우와 이야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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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기가 저기 이제 수 한 번 보다 서운산 정상에서 은저감 청룡사 방향으로 갑니다. 다 왔어요? 서운산에 왔습니다. 산처럼 사세요? 서운산에 왔어요. 언제 가요? 수시로 가는데 전기선행은 두째 주 초요일 이번에는 장복산이라고 창원에 있다고 하더라구요. 진해가 창원시로 되어버렸지. 장복산. 진해 벚꽃축제 할 때 시내 들어가는 고개 넘어가는 길이에요. 15일하고 16일인가? 금포. 그때 가기로 되어 있어요.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. 난 토요일은 비었으니까. 토요일은 안하니까 갈 수 있죠. 서운산 정상에서 청룡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서운산 정상에서 청룡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올라가야 돼? 여기 와 있더라. 물숨이 좋고. 물숨이 좋고. 이케 정상에서 청룡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. 공룡로서 갔어요? 네. 그때 하늘에서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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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나 거기. 134번 해갖고. 해봤고. 와. 그때. 막. 할때는. 이씨. 대신을 안 온다고 막 막 누구려고 흐르고 들고 왔는데 입상도 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보세요 아까 내려가서 무박으로 간거죠? 네 무박으로 간거에요 무박 힘들어 아 영순씨 네 안녕하세요 왜 삐졌나? 왜 수정씨 안 데리고 다녀 오늘은 왜 싸웠나봐 둘이 시원합니다 먼저 뻔해 얼음판에 팍 딛었더니 쑥 들어가가지고 왜 삐졌나? 얼음.. 얼음이 안 데리고 거리는 중 해외에 붙여있는거리 해외에 붙여있는 중 해외에 붙여있는거리 해외에 붙여있는거리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알탕 왔는데. 알탕 하세요. 아이고 좋았어. 좋았어. 야 물을 그렇게 맛있잖아? 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종무님. 반갑습니다. 네. 아 좋죠. 끝났습니다. 아 예 감사합니다. 네. 건배. 우와. 와. 아니 자기들은 저기 그래서 먹고 왔잖아. 여기다 이렇게 단지 쌓는 걸로 하나 이렇게 차려놨어야지. 놀고 뭐하는 거야 지금. 아. 놀기 아니야. 우리겠어. 여기 보세요. 아니. 발 집어넣어도 괜찮아요? 좋아요. 좋아해. 대단해. 어우. 이게 내려가는 거고. 네. 이루거나 이루거나 다 올라가는데. 내려가는 것처럼 분지.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처럼. 내려가는 것처럼. 일렴하게. 아 이게. 이루는kur. 이게 동상관이기 때문에. 우와. 사나기는 무고한 세계를 참여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권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소개도 없다 사나기는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소민도 없이 다만 자유, 평화,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바랍니다 24년 3월 3일 정산산학회 일동 바로 가자! 사랑! 오락! 정산학! 와우!